괜찮아! 그냥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 있고 한데... 살짝 살바람이 아니지? 진지 모드? 부러워! 엽뚱 하나 쳤는데 안신함 이사물이 아... 찜어오들어 여기 부퍼? 야 한번 얘기 좀 해봐 지성이에 대해서 할 얘기도 하고 진성아! 야 42번! 김진성! 이리 와봐 이리 와봐라 빨리 와봐 빨리 대답해 아 나 이거 나와부터 날이 나와봐 하 안 났어요 나 스마일이야 스마일 형이랑 여기 갑자기 갑자기 그래도 오리지만 팬들도 인간하다 이날 시절 야구 보는 게 진짜 기빈은 엉봉은 안 오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 줄 알았는데 하나쯤은 하나쯤은 올 줄 알았는데 하나쯤은 올 줄 알았는데 뒤 돌아봐 엉덩이 안 작아 보이려고 공 넣고 있고 물 넣고 있고 그거라도 숨겨주시면 안 되니까? 그거라도 숨겨주시면 안 되니까? 숨겨줘요 엉덩이 안 작아 보이려고 마지막 자존심이 이렇게라도 가리는 게 하나쯤 они 성훈이 오면서 커피 샀습니다 주장 바뀌었잖아? 아 주장 이미 빨라가지고 조용히 있어야 돼. 선배 알렉스. 제이유 도와왔습니다. 조용히 슬라이브 등기로 넘었습니다. 이제 사람들 세트 팀을 할 때 입맛이 안 하세요. 아 잠시만요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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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오, 야, 오비야 약간. 자, 눈동 하나, 눈동 하나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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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다 잘 보다. 셋 아래. 아 시오리 시오리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옹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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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요 한 번 더 했으면 복싱 머리로 한 번씩 야구 몰라요 2회 말에 2대1 13으로 원하우스 한 번 그리고 있겠습니다 자, 스마일 다 하셨다. 다 왔다, 어린이들! 오케이, 오케이! 와, 수고하이사! 와, 감사합니다, 와. 와, 수고하이사! 와, 수고하이사! 와, 수고하이사! 와, 수고하이사! 와, 수고하이사! 와, 수고하이사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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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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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정해 더욱더 연결 더욱더 오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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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훼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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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훼대! 으밀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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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